안녕하세요 정적가대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올린 영상을 보시다시피 제목이 없을 겁니다. 이유는 제가 선출과 패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영상 자체가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이 영상을 삭제하려다가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뭐를 잘못하면 알려주시기에 이번에는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올려봅니다. 포켓몬 뭐가 좋아요? 난 점수가 이렇습니다. 같은 TMI 말고 난 이런 식으로 이런 포켓몬 조합 운영으로 어디까지 올라왔다. 상대 포켓몬 중에 이 포켓몬이 많이 나왔고 이 포켓몬을 상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으니 이제 시작해볼까요? 2087점에서 1980점까지 떨어진 경기 지금 보러 가시죠. 2088점에서 정도의 지상품이 많을 것입니다. 21芝터게ít몬 2088점에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middle one 1288점에서 전화와서 203000점에서 전화가 타고 2085점을 방문합니다. 2060점에서 전화가 쭉 201점에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204점에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20터점을 방문하셨습니다. 126다면 전화가 있었습니다. 20에서 855점으로 이런 잇금lectr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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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